우리 저녁에 삼겹살이랑 채소 먹는 거... 짱구야, 엄마가 여기 있는 과일과 채소를 씻어주면 짱구가 각각의 알맞은 바구니에 담아주겠니? 네, 엄마. 그럼 우리 저녁에 삼겹살이랑 채소 먹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참아주셔야겠어요. 음, 알았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먼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보자고. 과일을 다 담았네. 과일을 먹으면 예뻐져요. 이번에는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보자고. 채소를 다 담았네. 채소는 몸에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과재료를 바구니에 담아보자고. 과재료를 다 담았네. 과재료는 몸에 좋아. 과일과 채소, 과재료를 다 분류했다. 엄마한테 가서 다 했다고 말씀드려야지.